아, 아니고요! 아니, 당신 인형이... 니나는 살아있을 거야, 틀림없이. 네. 니나,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 거야, 니나. 니나. 니나, 얼마나 기다리고, 참고하는 부분은 안 돼서... 니나, 기다려다오. 니나의 인형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서 니나의 아빠만은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. 니나, 기다려다오. 귀엽고 구출하고야 말 테니까. 필사적으로 구함시는 포레오의 짐은 저녁노을의 구름에 반사되어 틀림없이 니나의 가슴에 전해졌을 것입니다. 니나, 기다려다오. 니나, 기다려다오. 니나, 기다려다오. 다시 좀, 이제 다시! 감사합니다.